오늘 저녁에 안주는 삼겹살, 족갈비, 배 굉장히 많답니다. 앞은 올 때마다 진리야. 매번 느끼는 거지만. 자스들아, 그 던지는 족족이 다 걸릴 리가 있잖아. 한 마리도 못 잡는다. 야, 오늘 낚시 가, 낚시. 내가 뭐 얘들아, 물고기를 잡겠나? 세월을 낳는 거지. 세워도 낳고, 그대 마음도 낳고 그런 거지. 뭐 알면서 왜 그러노? 여자들은 모른 척하고 내가 훔치면 좀 넘어오고 해라. 내가 이야기하면 넘어오고 그래야 되지. 시청자의 마음도 훔치고 낚으려고 하는 거지. 붕디 일부를 못 보신다. 왜 찍찍이 매력이거든? 자, 잡았어요? 잡았어요? 깨면 들려. 아아! 아, 좀만 앉아야 됩니까? 네, 앉아야 됩니다. 수심은 네가 더 가서 체크하라 하는데, 저 더 가면 큰일 납니다. 왜 이러는 사람들아 자꾸. 뭐 없는 것이 확인시켜 드릴게요. 나중에 잡았는데 뭐 있었는데, 이러면 허술할 수도 있기 때문에. 자, 보이지? 아무것도 없으십니다. 한 마리 잡고 오십니다. 진짜로. 땀 먹었네. 아아. 하나, 첫 짐. 하나로, 하나로 통보해야 함. 여자하고 고기는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. 어? 자, 그런 게 있는 게라. 야가 지금 입지를 하고 있는 거지,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. 됐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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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됐쟤. 보리밀. 좋은 고기. 비싼 고기. 이야, 참새가 보리밀을 잡았다. 이 보리밀이라고 하는 고기는 보기도 힘들어. 한 마리, 두 마리. 한 마리. 한 마리. 원래. 와. 이 시발. 빼묻었네. 와. 이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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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들. 와. 막. 막 고미네. 참새. 홍금본님. 슈퍼채팅 10만원. 감사합니다. 잡았어. 도움을 잡았어. 도움을 잡았어. 도움을 잡았어. 정확하게 아웃됐잖아. 이거라. 아웃도. 정확한 아웃. 됐어. 참 잘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와. 캠비전풀이겠네. 이야. 이야. 이 분위기 더 났네. 노 라이. 나는 내벼다가 등갈비하고 콜라하고. 느낌을 있네. 어? 진짜로야. 니곳에는 노승자 비슷하다가. 이거만. 형부하고. 이마. 야. 인생 역전되는 거 비슷하다. 옆에는 잡채 한 분이 있는데. 잡채 조명이. 깻은 전 조명이 한 개. 살다 살다가. 캠핑 가서. 이걸 꾸면 사람 처음 봤다. 대사상으로 하는 거지. 이래 먹고 있어. 애들 먹고. 물이 뛰다가 가라. 이말로 비슷하다. 보호 많이 넣어놨다. 뭐. 이러고 비슷하다. 소원아. 무슨 생각 봤지? 니가 봐도. 좀 그렇지? 니가 보이지? 하하하. 어. 하하하. 하하하. 저한테 다 했어. 초밥. 초밥은 회 한마리 주는데. 회는 새해. 니가. 으으음. 으음. 맛있다. 여기 분위기가 99% 힙평이다 가도 소리에 사람들 같이 세요 녹네 녹아